네, 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정태근 이사 그리고 민푸름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저는 휴은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8,023원에 이걸 구입했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한 18%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를 더 해야 되는지 어떻게 물타기 이런 거 해야 될지 받아야 될지 많이 고민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제가 이게 거의 900주 정도 되니까 제가 1,700에서 900주 정도. 제가 계산을 잘 할지 몰라서. 네, 알겠습니다. 많이 갖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두 분과 함께 앞으로의 전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부정 의견 여쭤볼게요. 오늘 우리 시청자분 11% 급락에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시점에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계세요. 안 될까요? 시기적으로 지금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기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휴니들을 어떤 이유로 샀어요? 제가 조금씩 단타를 하고 있거든요. 단타를 하면서 그때 그걸 어떻게 좀 제가 눈에 띄어가지고 방산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걸 모르게 됐어요. 그 당시. 일단은 어떤 연휴, 이게 드론 관련주인지 방산 관련주인지 상관없이 그냥 단타 치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이다, 방산이다 해서 그때 제가 추천을 하나 받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추천받은 곳은 뭐라 그러던가요? 그냥 지금 가지고 있으라고. 제가 추가 매수 한다니까 추가 매수 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받은 곳까지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시청자님이 더 헷갈려요. 왜냐하면 지금 정말 죄송한데 제가 볼 땐 시청자님이 아직까지 이 종목에 대한 판단이 제가 볼 땐 안 선 것 같아요. 안 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잘 몰라요. 네? 잘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연휴가 발생하냐면 오늘 제 얘기가 되면 제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또 내일 제가 그쪽 얘기하면 그쪽 얘기하면 맞는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더 헷갈려요. 많이 헷갈려요. 그렇죠? 진짜 정확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까 단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저는 잘랐을 거예요. 자르고 다시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저는 시장 하락을 일단은 이번 주 옵션 만기일까지는 보자라는 아, 옵션 만기일이 아니겠구나. 선물호수는 동시 만기일이네요. 선물호수는 동시 만기일까지는 시장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지켜보자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까지 정말 재수없게 하락이 나와버리게 되면 여기서 최선 5%, 10% 더 빠지지 않겠어요? 더 빠진다고요? 만약에 시장 이런 상태로 가게 된다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더 손쓰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30%도 제가 볼 때 많아요, 비중이. 왜 많냐면 여기서 더 질게 되면 이게 40%, 50%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손을 못쓰기다. 그래도 저는 지금 돈을 좀 적어야지 이것저것은 물타기를 좀 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얘기가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질문의 핵심은 물타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하지 마세요. 지금 저 같으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번 주 목요일 서문호선 동심 만개까지는 어쨌든 변동성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지켜볼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타기를 하던 안 하던 그때까지는 결정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만약에 조금 회복이 되면 그때는 물타기를 들어가도 되나요? 그때는 회복이 아니라 시장이 더 이상 안 빠져야 돼요. 아, 더 이상 안 빠져야 된다고요? 네. 오늘 결국 휴니드도 11% 빠졌잖아요. 네. 결국 시장 영향인 거거든요. 결국 이것도 시장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어제까지 그렇게까지 안 빠졌잖아요, 그렇죠? 현재 금요일까지는. 그런데 오늘 이렇게까지 빠졌다는 게 결국 시장 영향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팔 생각이 없다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다리세요. 일단 목요일까지는 지켜보세요. 시장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길까지 가서 드라마틱하게 금요일 시장이 괜찮아지면 그때 가서 추가 매수 고민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그냥 갖고 계신 것만 갖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니드 추가 매수는 지향해보자 라는 의견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기업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페트론을 나 증권회사 사람을 잘 못 만났어. 제 학주가 다 빠지더라고 그래서 제 학주를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페트론이 제일 힘들어. 아, 네. 페트론은 14만 원인가 샀을 거예요. 아, 네. 14만 원의 비중은 몇 퍼센트 되실까요? 20%요. 20%요. 아, 네. 그래서 꼭대기인 것 같다 했더니 아, 내가 내 잘못이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급락에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중립과 보정이 나왔습니다. 아, 그럼 민프롬 대표님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어떤 전략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할까요? 지금 전략은 사실 이거는 모든 종목분들을 다 같을 것 같아요. 지금 종목이 하락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 종목들에 각자의 악재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이유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빠졌을 때는 그만큼 반탄력이 생겨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그거예요. 그 반탄력이 언제 생기는데?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혹시 단기적으로 보셨다는 분들이거나 이러면은 뭐 빼도 되지만 그렇게 단기적으로 보시지 않았던 분들은 그냥 낫더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매도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그냥 우리 그냥 시나리오? 만약에 다음 주에 이 종목이 다 수습이 되고 마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이거 그대로 회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만큼 빠르게 회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회복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좔좔좔 떨어지는 건데 이번 주도 아마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사실 버틸 수 있으면 그냥 주식장 보지 마세요.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아니 진짜 뭐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손 쓸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나는 이거 못나도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지금 일단 빠지시는 게 좋겠고 종목 체인지도 지금은 조금 워워 저는 좀 진정시키고 싶습니다. 일단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추메는 좀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펩트론이 나쁘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 다시 제자리로 간다. 그래서 그 시기를 참냐 못참냐 이 기준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사실 7만 원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펩트론은. 그래서 이 검은색 선 있죠. 여기 장기 이동 평균선 121선인데 그렇기도 하고 마디가예요. 그래서 이 펩트론이 이렇게 좀 조정이 왔어도 이 검은색 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아무리 빠져도 7만 원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악재가 그냥 일반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악재이기 때문에 이걸 살짝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 분석이 사실 조금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이 7만 원 이탈하면 그 이탈한 속도대로 만약에 보세요. 2, 3일 만에 이렇게 이탈을 하면 이 대동법 측에 의해서 거의 2, 3일 만에 같이 이 딱 반으로 나누면 이 기간이 똑같을 수 있거든요. 빠지고 회복하는 기간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웬만하면 좀 괜찮으시면 막 신용을 쓰고 미술을 쓰고 이렇게 막 바로바로 대응을 안 해도 되시는 분이면 조금 이렇게 묻어두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일부는 이렇게 좀 현금화 하시는 게 조금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정말 힘든 시간 보내셨겠지만 우리 대표님 말씀 잘 참고해보시면서 앞으로 펩트론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한 시청자분 바로 오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네 저희 너무 오래 기다리시다 보니까 전화 연결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리 받아놓은 정보로 상담 도와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금양을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5만 5천 8백 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정태균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금양 8% 넘게 밀렸고 거의 금양은 매일매일 자사주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회사 측에서 계속 공시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제가 다시 말씀하지만 자사주 처분은 호재가 아니에요. 매입 소각이 호재인 거고 처분은 제3자한테 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오버인 이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꼭 방송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상담 신청하신 분들 제가 통틀어서 이 말씀 꼭 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종목에 상관없이 이 말씀을 드리면 다 내 얘기겠구나 아마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시장 때문에 빠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 종목 수가 1,552 종목입니다. 이 상황에서 물론 대선 테마는 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부분 상담하는 종목들이 안 빠진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러면 이제는 그러면 이 반대 현상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건가가 이제 관건인 거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최근에 괜찮았다가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라면 버틸 건지 짤을 건지를 고민을 하세요. 만약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다시 가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면 가격에 상관없이 자르세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험상 보게 되면 시장에 급락했다가 상승은 저한될 때 못 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제일 짜증난 상황인데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올라갈 때 같이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금량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인데 이거는 두 가지 악재가 있죠. 지금 업황 사이클이 아닌 점. 작년 아시겠지만 상반기 이후에 2차 전지가 다 빠지고 있어요. 최근에 와서 LGNS 솔루션 정도만 현재 견주하거든요. 그럼 2차 전지가 안 좋은 부분들, 업황이 아닌 부분들, 그리고 시장이 이모의 이꼴인 부분,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악재입니다. 시장이 좋아졌을 때 이 두 가지가 도리어 도움이 될 만한 종목이면 가져가세요. 그리고 금량 같은 경우는 55,800원에 22,350원 이 정도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사실 마이너스 60%, 70% 되거든요. 이거는 다음 업황 사이클 돌아왔을 때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량은 시장 때문에 빠지는 것 플러스 2차 전지업황이 안 좋게 되면 빠지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 그리고 업황이 돌아왔을 때 이게 다시 가질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무래도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금량 우리 시청자님 많은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또 냉철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샵 2034 문자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6169번님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5만 3,500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신데요. 현재 마이너스 30%이시다.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비중 축소를 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민푸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대왕고래 모멘텀을 보고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최근 너무나도 강락했어요. 대표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시장에 무슨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전문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자 일단은 지금 가장 큰 폭으로 급락을 하고 가장 큰 폭으로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다 정태주예요. 일단 우리는 그건 알고 좀 찍고 넘어갈게요. 정태주인데다가 중요한 게 지금 이 정태주를 제외한 종목들은 거의 다 90% 이상이 지금 하락한다고 보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락은 이유가 없어요. 비정상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나 퍼트폴리 아무것도 안 들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새롭게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예요. 아 이제 뭐 해결됐다 이러면 매수세가 엄청나게 이제 딱 물밀듯이 좀 받쳐질 수 있는 시기가 온 건데 딱 저번 주에 저번 주에 제가 굉장히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분기점이 될 것이다. 우리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태가 좀 우리 시장이 이렇게 반전될 수 있는 이런 분기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게 해결이 돼야지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결만 딱 기다리고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한 기회가 될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굉장히 빠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빠르게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 관련주예요. 지금 오늘 출산 관련주들 이제 좀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가 결국에는 정태주거든요. 지금 누구 관련주 누구 관련주 이런 필요가 없이 지금 이 특히 대왕고래 시추 관련주들은 지금 아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게 회복이 되리라고는 사실 조금 어느 정도는 좀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여론이고 결국엔 전국이랑 가장 밀접한 게 지금 시추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게 결정이 돼요. 주가가. 그래서 제가 보통 정태주는 좀 접근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사실 이 사태가 이렇게 일어나기 전에도 제가 이제 시추 관련주들은 좀 조심하셔라라고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회사의 펀더멘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시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게 바로 정태주의 특징 특히나 정체만으로 이렇게 속해 있는 테마주들이 문제라서 이 지금 포스코 인터내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 보유하고 계시네요. 5만 3천 5백 원인데 제가 지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게 기술적 분석이 괜찮은 것인가 여기서 이게 좀 먹힐 수 있는 지금 시기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해서 조금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굳이 굳이 따지자 보면 사실 지금 이미 넘어섰거든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4만 1천 원.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이거 선이 좀 얇으니까 제가 좀 두껍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굵은 파란색 선 있죠. 여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미 딱 지지를 받고 올라간 자리예요. 그래서 이 긴 기간 동안 2023년 7월부터 지금 한 1년이 넘었죠. 1년 반의 기간 동안 주가는 이 선 위에 4만 원 선 위에 주가가 존재하다가 이게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까를 보자면 그 다음 매물 때거든요. 그 다음 매물 때 결국 여기예요. 결국에는 2만 원까지 열려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거를 굳이 굳이 따지자면 이거 좀 너무 크니까 굳이 굳이 따지자면 여기에 하나 더 선은 그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3만 원 부근에 근데 매물일 때가 좀 약해요. 왜냐하면 이 잠깐 한두 달 동안만 여기에 주가가 머물렀기 때문에 결국 가장 주가가 오래 머물렀던 가격대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2만 원까지 열려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만 원 선을 깼기 때문에 2만 원까지 열려있고 이 2만 원에서 뭔가 이제 추가 매수를 할까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이건 이제 전국이랑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이 다음은 2만 원까지 열려있다로 선택은 시청자분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하단이 2만 원까지 열려있을 수 있다라는 점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태현님께서 LS 마린 솔루션 가지고 계십니다. 15,431원에 10% 가지고 계시는데요. 인하느라고 오늘 못 팔았다. 물 탔는데 또 잠수하네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LS 마린 솔루션 분봉을 보면 1시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해저 케이블 공급 소식이 나왔는데 거의 10%가량 급등하다가 상승폭을 굉장히 줄여내면서 결국에는 0.6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전략 여쭤볼게요. 그래도 오늘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까지 왔었거든요. 한 번 더 기다려보면 가능할까요? 이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내일이라도 1%, 2% 반등 나오면 팔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시장에 따라서 종목을 고를 줄 아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매수가 보게 되면 아마 11월 25일 날 해저 케이블 관련돼서 중국 제재 얘기 나오면서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분은 시장만 받쳐주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이거든요. 단지 지금 시장에 안 받쳐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패턴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래량 없이 빠지다가 대량 거래 터지게 되면서 이렇게 변동수 나오는 거, 11월 25일처럼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얘는 올라가야 돼요. 이미 시장만 아니면 최소 1만 8000원 가 있어야 정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주식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갈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 때문이에요. 깨놓고 얘기하게 되면 시장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가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상승 나왔다 밀려버렸잖아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시장의 수급이 다 정치 테마주로 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쪽이 아니라 조금 수급이 분포가 됐다면 아마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14000원 이상에서 버티면서 끝이 났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정치 테마주의가 나왔듯이 그쪽으로 다 수급 쏠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아깝지만 1%든 2%든 내일 반등 나오게 되면 잘랐다가 다시 시장 괜찮아졌을 때 다시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일부는 분명히 저는 손실 많이 하고 수익 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언제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여쭤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 종목별 등락해를 보시면 오늘 하락정목세가 코스닥 기준으로 1552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극단적으로 하락정목세가 우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1500종목인데 이게 1000종목, 900종목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래서 매트하고 난 다음에 손절하고 난 다음에 바로 매매하지 마시고 잠시 쉬었다가 왜냐하면 팔고 바로 또 종목 들어가시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또 찾아야 된다는 이 심리 때문에 또 이 심리 때문에 마인드가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했을 때는 한 이틀, 3일 정도는 쉬세요. 저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1%, 2%라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팔았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락정목세가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조금 괜찮아지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매매를 시작하세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하루 만에 손실분 다 많이 하고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단을 해드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LS 마린 솔루션 종목 선택은 좋았지만 시장의 영향이 불가피했다. 일단 손절하고 다시 한번 재배수해보자는 의견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9034번님의 상담 도와드려보도록 할게요. SNS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4,690원에 10%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추가 매수가 좋을까요? 재발료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님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민푸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좀 호재성 기사가 나왔는데 상승 탄력이 정말 빠르게 무너진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대표님? 오늘은 다 시작할 때마다 한숨이 자꾸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잘 갈 수 있는 종목이 한 무대기나 있는지 참 그러네요. 자, 일단 봅시다. 4,690원에 지금 10% 정도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추가 매수 좋을까요? 지금 아주 좋거든요. 사실 이런 장에 꼬리 달고 그래도 주가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고 박수 쳐야 돼요, 이거.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식 초보들이고 전문가들이고 가장 중요하게 일단 일체적으로 보는 게 가격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굉장히 지표들이 많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많은데 가장 심플하면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지표가 바로 매물대를 만들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검은색 선이에요. 보통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세가 전환될 때 보통 얘를 많이 만나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하락 추세가 쭉 유지가 되다가 지금 이 검은색 선, 여기서 딱 돌파를 하는 게 추세 전환 즉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시점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좋은 게 여기 골든크로스가 나왔어요. 이제 21선하고 61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와서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조건이 기술적 분석으로는 완벽하다.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의 힘도 있고 AI가 지금 사실 오늘 같은 장에 폴라리스 AI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AI가 거의 지금 거의 한 줄기 빛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얘 하나만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시장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좋다고 봐야 되지만 좋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리스크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오늘은 어떻게 버텼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해결이 되려면 우리가 주말까지 기다려야 되고 거기다 목요일날 우리 선물 옵션 만개 있죠. 지금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외인들 때문이에요. 이 외인들의 움직임이 시장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향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목요일까지 다 숨죽여서 지켜보는 시장이거든요. 만약에 이 숨죽여서 지켜보는 시장이 힘이 정말 강하다면 이 4천 원대를 계속 유지할 거고요. 힘이 강한 게 4천 원을 유지해요. 힘이 없으면 다시 여기 3천 5백 원 다시 깨지고 다시 이 하락 추세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두 개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 에스넷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천억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조그마한 금액이 들어오면 얘가 급등과 급락을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유동성이 활발하게 공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장점이 단점이라서 조금 수익이 나면 재빠르게 먹튀하는 자세가 필요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사 이번 주에 AI가 지금 유일하게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좋아. 빨간불이 일어났어. 그러면 일단 다시 들어가도 되니까 일단 수익 실화하고 수익 챙겨놓고 이렇게 팔참 끼고 봅시다. 그게 저는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에스넷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